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신지혜씨가 자기가 먼저 나가니 이준석은 따라 나오라면서 선대위에서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은 신지혜가 나갔으니 이제 이준석이 들어오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이를 3일날 오후 12시 무렵에 신지혜 사퇴를 보고 난 다음 남긴 논평입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쇄신함과 관련해서 대단히 시사적인 또 예고적인 예언적인 문장입니다. 김종인발 선대위 쇄신책의 본질을 민경욱 전 의원은 권력투쟁이란 관점으로 이렇게 재해석합니다. 이를 3일날 밤 9시 무렵에 논평입니다. 정작 나가야 될 자들이 나가지 않으니 애문 사람들이 몽땅 나가는구먼. 오늘 밤이 국민의힘의 권력투쟁의 클라이맥스다. 내일 아침이면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남았는지를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죽이지 못하는 자는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만다. 그런데 권력투쟁의 결과는 이미 결론이 나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까지 사퇴했다는 그런 오보 때문에 언론이 상당히 우왕좌왕할 때인 1월 3일날 오후에 이준석 씨는 여의도 국회 본청 당 대표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당당하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사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자들에게 한 발언을 정확하게 이렇게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제가 수시로 의사소통을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수시로 의사소통을 했는데 김 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밀하게 서로가 협의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김종인은 사퇴했냐 만화를 가지고 우왕좌왕할 때 이렇게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준 겁니다. 그리고 김종인의 사퇴 여부에 대해서 이준석은 이렇게 분명히 추가 설명을 다합니다. 이것은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말씀드립니다. 앞서서 국민의힘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출입기자들에게 공지를 띄워서 이렇게 전합니다. 총괄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및 총괄본부장을 비롯해서 새시대준비위원장까지 모두 다 후보에게 일괄사위를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공지를 공식적으로 보냈습니다마는 그게 아니라는 점을 바로 이준석이 확인해 준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전원으로 당직을 내려놓고 후보 중심의 선대위로 개편하는 데 뜻을 함께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우리는 세 가지를 특별히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준석이 일관되게 그동안 사퇴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신해 온 점입니다. 가세인의 성상납 의혹과 뇌물소서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아주 당당하게 계속해서 나는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담대하게 대할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언론들이 떠들썩하게 주목했던 12월 31일 날 오찬회동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빈손회동이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오찬 모임이 끝난 이후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준석 선대위 복귀를 설득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들어가 안 들어가 보면 별로 의미가 없다.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니까 당대표로서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될 책무가 있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뜬금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준석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기할 만한 입장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과 상황 공유 정도는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너무 자주 뵀기 때문에 특별히 제안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지적한 것과 지금 것을 보면 수시로 두 사람이 상황을 공유하면서 협의를 해가면서 일을 진행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두 사람 이미 사전에 이렇게 선대위를 뒤엎는 방안에 대해서 두 사람은 공유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공유를 안 한 겁니다. 안 시킨 겁니다. 1월 30일 날 저녁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선대위 쇄신에 뭔가 시사하는 발언을 합니다. 여기서 그는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의 주장입니다. 맨머더 선대위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맨머더 선대위는 틀렸고 이제 다시 말을 새로 뽑아오든지 아니면 개설매를 끌고 오든지 다른 걸 타고 다녀야 될 것입니다. 윤핵간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입니다. 윤핵간이 없다는 후보의 인식부터 바꿔야 됩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하루 전날인 12월 29일 날 대구시당 기자간담회에서 이준석과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선거를 두 달 앞두고 쇄신하라는 것은 선거를 포기하는 그런 악의적인 공세라고 본다. 이 정도 전후 상황을 하나씩 조합하다 보면 결국은 잠정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잠정적인 결론이라는 것은 확인된 결론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제가 추측하기에는 그냥 넘길 수 없지만 1월 3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선거운동 과정을 겪어보면 도저히 이렇게 갈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비서실장 노렸을 선거 때까지 하겠다. 총괄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 역할을 할 테니까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주는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결론은 김종인과 이준석의 승리입니다. 결론은 김종인과 이준석의 승리입니다. 반면에 공병호TV가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는 3만 8천명이 참여했고 김종인, 이준석도 동반사퇴해야 된다. 그래야 전면시의 신책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97%입니다. 3만 8천명 가운데 97%가 김종인 씨하고 이준석 씨의 동반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인, 이준석 사태에서 예외다고 답한 사람이 불과 2%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김종인발 선대위 세신은 전적으로 김종인, 이준석의 구상이 승리를 거둔 것으로 그렇게 잠정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상 민심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방향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윤석열 후보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